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신발투사로 잘 알려진 정창욱 씨가 이번 6월 28일 인천연수구월 재검표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된 그런 의견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를 바탕으로 해서 저의 해설을 더하고 재구성한 다음에 6월 28일 인천연수구월 4.15 청순 관련 재검표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를 원하신 분들에게 맞는 동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검표 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미지 파일 원본과의 대조입니다. 4월 15일 형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6월 28일 재검표를 위해서 봉인되어 제출된 투표용지의 이미지 파일과 교차대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른바 정거물의 원본성 동일성의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천대협 대법관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6월 28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 생성은 허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4월 15일 날 총선 당시에 유권자들이 던진 모든 표는 스캔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것을 원본입니다. 그런데 6월 28일 날 투표함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투표지를 다시 스캔해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날 법원에 보관되어 있던 그 내용물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재검표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대협 대법관은 이를 일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선관위 적 피고는 4월 15일 날 형성된 이미지 파일 원본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해버렸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 날 재검표 대상인 투표지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재검표를 한 겁니다. 손을 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손을 댄 증거가 많이 나왔죠. 두 번째 반드시 필수 조건입니다. 사전투표 용지의 진위성에 대한 확인 작업입니다. 사전투표지는 법적으로 반드시 프린트로 출력돼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앱선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지가 투표인에게 교부됩니다. 그러나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전투표지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프린트로 출력된 것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인쇄되었다는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사전투표지의 인쇄 여부 사전투표지의 진위조사가 별도로 검증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연수국의 4.15 총선에 사전투표 전체에 대한 투표지의 재질검사 등을 비롯해서 진짜와 가짜 여부를 판별하는 그런 검증이 별도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한 바와 같이 재검표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두 단계가 모두 이번 재검표에서 생락됐습니다. 다음은 재검표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열악한 일방적으로 피고측에 유리한 그리고 원고측에 아주 불리한 이런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과 같은 그런 재검표 현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증거물들은 대부분 사전투표지가 바로 인쇄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전투표지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강적하게 시사하는 증거물들입니다. 모두 아홉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본 이미지 파일을 삭제했다. 그것은 바로 선관이 변호인 측으로부터 나온 발언입니다. 이것은 재검표 때 투표용지가 원본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의도적인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만일에 그런 조작 행위가 없었으면 이미지 파일을 그렇게 삭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녹색 그러니까 배춧잎 투표지 감정 목적물 제5호입니다. 사전투표지 가운데 상당수가 인쇄될 가능성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 절단한 짜투리가 가늘게 붙은 사전투표용지입니다. 프린트로 출력된 그런 투표지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절단한 것은 곧바로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절단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수리나 등이나 옆구리가 풀에 붙은 사전투표용지입니다. 이것도 앱선 프린트로 출력된 그런 투표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장기처럼 도장이 찍힌 그리고 도장 직인이 붉게 번지는 현상입니다. 투표 참관인 직인이 번진 투표용지가 무려 1천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비정상적으로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옥련 이동투표소에서만 17장 그리고 인접동에서는 15장 등 전체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321장의 투표용지가 무효처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축소 축소 축소를 한 겁니다. 820장이 판정 보류가 됐는데 이 가운데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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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천대 옆 주심이 이것은 제외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최종적으로 321장입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는 글자가 겹친 투표용지를 발견한 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 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글자가 선명히 겹친 유련투표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1등과 2등과의 표차가 279표 정도 좁혀졌습니다. 정일령 후보와 민경호 후보의 표 차이가 기존의 2893표에서 2614표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된 정거물 1번부터 9번은 모두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투표함에 투입되었고 기존의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지는 제거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정거물들입니다. 반드시 법원에 봉인되어 보관되어 있는 사전투표지 전체에 대한 진위여부 즉 인쇄냐 아니면 프린트냐에 대한 재건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선관위는 목숨을 걸리고 반대할 것이고 대부분도 이에 적극 동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위, 진짜와 가짜에 대한 확인 없는 그러니까 사전투표지가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확인 없는 그러니까 인쇄와 프린트에 확인 없는 재건표는 형식적인 재건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건표가 끝난 이후 상황입니다. 180여 장의 투표용지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개 감정 목적으로 법원에 그리고 사전투표지와 회송용 봉투 전부는 정거보존을 위해서 봉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손령아이님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의견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건표 이후에 많은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정을 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됩니다. 법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법원의 정거물들은 안전한가? 과연 법원의 정거물은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런 의문을 가진 시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법원이 정거보존에도 만전을 꾀할 것으로 보지 않는 그런 시민들이 꽤 됩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바다 이야기 넘블링 디지털 인쇄 전문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핵심은 잉크에 있습니다. 기표 잉크와 QR코드 잉크를 분석해보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크 재질의 차이입니다. 인쇄업에서 30년간 종사해온 전문가는 붓뚜껑 압력은 사람마다 각도와 누르는 압박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기표 도장 모양이 대거 등장하게 되면 그것은 인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인쇄업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쇄업 투표용지는 침으로도 번지지만 인쇄소 투표용지는 물에도 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쇄업 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 수용승이고 또 다른 것은 지용승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인쇄업 전문가는 일란성 쌍둥이도 기표를 똑같이 찍지 못합니다. 기표 도장을 인쇄했다면 이것은 간이 배박으로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YPT님의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룻배 확대기 위해 휴대폰을 올려놓고 휴대폰 배율을 최대출 해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전자 현미경처럼 인쇄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진 촬영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휴대폰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칼러 인쇄기나 프린트의 사색은 상호 교차되지 않고 15도 간격으로 방사형으로 인쇄시 찍어 칼라는 사실 눈에 착시현상으로 우리 눈에는 칼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인쇄판을 뽑을 때 방사형 모양이 지역별로 선관위별로야 인쇄하층을 인쇄수별로 상의하면 이른바 CTP 컴퓨터와 인쇄용판과 인쇄과정을 뽑아 사용하지만 한 곳에서 뽑은 인쇄판은 같은 모양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한 인쇄소에서 뽑은 인쇄판은 같은 모양이어야 됩니다. 디지털 인쇄 이른바 POD는 드럼으로 인쇄하면서 요즘은 잉크젯으로 인쇄에서 사뭇 다른 망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쇄는 잉크적 기름과 용제로 잉크젯은 알료로 사용하여서 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오늘 여러분이 소개되는 영상에서는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